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도내 장애학생들이 대회 참가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장애학생 선수가 발굴될 수 있는 의미 있는 2014 충청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충남도는 26일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2014 충청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요. 이번 대회는 육상 단일 종목으로 트랙경기와 필드경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. 이번 대회는 충남도 내 11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720명의 선수단과 280여 명의 심판,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는데요. 장애인체육 단일 종목으로는 720명 장애학생 선수단이 참가하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대규모로 개최됐습니다.